다오리코도 K-POP 러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언에이포입니다 저는 비언에이포의 보컬과 랩퍼가 씨누입니다 비언에이포의 랩퍼가 바로입니다 저는 비언에이포의 리더가 진영입니다 저는 비언에이포의 메인보컬 산드로입니다 저는 비언에이포의 세트코 공챤입니다 네 6월에 K-POP 러버스 온유 트림은 저는 비언에이포의 세트코 공채입니다 6월 27일에 저는 비언에이포의 데뷔 싱글 뷰티프 타겟이 리리스되어 있습니다 제이퇴근해 주세요 비언에이포의 세트코 공채입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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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티프 타겟입니다 Hour 눈이